세상의 이치는 간단한 겁니다. 바로 쏠리면상이 있으면 반드시 후유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망고 불변의 진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제가 매스컴에서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2016년 가을에 공급 줄이기 그래가지고 갑자기 시장이 흥분했었잖아요. 저는 공급 줄이기는 나중에 일이고 중요한 것은 당장 2016년부터 쏟아지는 물량 저게 더 겁이 나는 건데 왜 사람들이 시장을 정보를 왜곡해서 받아들이냐.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만 어떤 분들 댓글에 이상한 얘기를 많이 듣는데 결국 제 얘기가 맞잖아요. 시장을 바라볼 때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조금 중장기 시각도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힘들어요. 왜? 가격이 거의 주식처럼 코스닥처럼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오르랑 내리랑 하다 보니까 자꾸 거기에 눈길이 갈 수밖에 없고 거기에 빠져들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에 노예가 되어버린 상황이 나온 거지. 그래서 저는 진짜로 조금 더 아파트로 불행해지지 않으려면 시장을 좀 길게 보자. 이때라도 진짜 우리는 망원경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꼭 좀 드립니다.